자 덕산 아이메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말씀드리고 나서 좀 급등이 좋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설명을 드리고 그때 또 이제 영문으로 된 영문으로 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톡방에서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신호까지 다 드렸는데 수익률 잘 나오고 있죠. 지금 또다시 이제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잡아보자 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그렇다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잡으면 좋을까 그것까지 한 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준비된 내용 먼저 좀 보시면은 자 저번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산 아이메탈은 마이크로 솔더볼 생산설비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바로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 그리고 부품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장비를 생산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의 지수를 따라서 움직임이 급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상승이 나오고 바닥 짚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삼성 쪽에 뭔가 그 기술 유출이다 뭐다 이런 내용들 뭐 영어로 막 적어서 기사 내용 내보내더니 주가를 살짝 조정시킵니다. 그래 놓고 바로 반등시켜요. 어떻게? 반도체 뭐 바닥 짚고 살아난다. 또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뭐 요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로 움직이는지 세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공시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니까 그러면 또 팔고 바닥 내려면 사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이나 지수 반도체 지수들은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출렁출렁이는 모습들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조정받는 구간 요거 단타 구간이라고요.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서 또 짜잘스러운 짜잘스럽다기보다는 중간중간마다 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있는 일부 세력들은 단기 세력들은 아마 중간중간마다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번호 오픈해드려서 제가 요 덕산톡방 덕산하이 메탈 톡방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들어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닥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수익 날 수 있다고 매수신호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켠 이유가 요번에는 조금 이제 완만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또 빠지는 모습 분명히 나오긴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가게 되면 수익이 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면서 요런 모습이 나온다. 반등 금방 나올 테니까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영상을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다시 이제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내용들 보면서 따라오라고 제가 영상을 켠 건데 내용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그게 뭐예요? 바로 갈륨 그다음에 게르마늄 등등등 요런 것들을 지금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이 이거 갑작스럽게 결정했을까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계속 나오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미국에서부터 반도체 장비 중국에다가 수출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네덜란드 일본 등도 동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동맹국가에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에는 네덜란드 일본 등등등등이 전부 다 동참을 추진하면서 중국도 압박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갈륨, 게류마늄 통제 알고 보니까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은 갈륨, 게류마늄 생산국가 보세요. 중국 94% 게류마늄은 중국 90%입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수출 규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거고 반도체들 그러니까 요런 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반도체 살아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를 받았죠. 장비 수출을 우리는 1년 동안은 일단은 하게 해준다라고 어디서? 미국에서 좀 봐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거를 만약에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제안을 연장을 시켜줬다. 수출 제안을 연장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렇게 잠시 반짝이 나온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요 내용들이 이해가 좀 쉽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또 중국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또 나올 거야. 한번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패권 전쟁할 때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패권 전쟁할 때도 우리나라 얼마나 급등량 많이 나왔습니까. 그에 따라서 유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관련주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때마다 뭐 히토류 관련주들 또 올랐다 내렸다 하고 히토류 무기와 한이 많이 유니언 유니언 머티리얼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지금 덕산에이메탈 뭔가 성장성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거 안됩니다. 성장성 가치성장 요런거 보고 투자할게 아니라 지금은 수급을 보고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단기 대응 왜? 지금은 테마장세로 흘러간다고요. 지금 이 급등락이 이해가 되세요? 이 기업의 급등락이 솔더볼이 갑자기 잘 팔려서 못 팔려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렸다 아니라고요. 중국과 미국 간의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줬다가 받았다가 또 줬다가 받았다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마적인 흐름장세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또 대응을 빠르게 가져가면 우리가 이전에 손실 났던 부분까지 좀 더 빠르게 메꿔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덕산톡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단기 대응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내용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이 카톡방 단체톡방이다 보니까 또 글 많이 올라오셔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제가 ppt 파일로 준비를 했어요. 덕산아이메탈 기업 상세 자료와 매매 대응 전략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가 대략적인 가격대랑 그리고 기업들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원하는 지금 매매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주가를 올릴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들 적어놨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로 인해서 급등량 많이 만들어냈던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뒤를 따라 2차전지가 붙어왔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덕산아이메탈 그러니까 즉 반도체로 수급이 돌아갈 겁니다. 반도체 돌고 2차전지 돌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돌고 맞죠?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잘 돌아가는 거 이렇게 뻔히 돌고 돌고 도는데 굳이 우리가 바닥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 해서 따라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들고 있다고 2차전지 빠지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바이오 쪽 오르고 바이오 쪽도 빠지면 반도체 오르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업에 대한 내용 자료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매매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아마 본업 하신다 바쁘신 거 다 압니다. 전부 다 바쁘시고 하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연구도 많이 해왔고 공부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직접 산전수전을 겪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쉽고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아 여기 오르겠구나 내려겠구나 오늘의 은봉의 의미와 양봉의 의미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덕산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 까치만 믿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저 채널 많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KBS에 그리고 공영방송에 수신료 내듯이 저한테는 수신료 대신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문자 한 통이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덕산톡 그리고 덕산 내용이 궁금하다 기업 자료 상세 자료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덕산하이메탈 혹은 덕산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 ppt 파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되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크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